자 여기가 3,000에 20, 2,000에 30도 되고 3,000에 20까지 되고 깔끔한 거 완료비 6만원입니다 3,000에 20, 1,000에 40도 되고 2,000에 30도 되는데 3,000에 20이 가장 아무래도 그렇게 해주는 집이 많이 없으니까 메리트가 있죠 한 3m, 3m 나올 것 같아요 끝까지 지금까지 봤던 방 중에서는 거의 제일 넓은 것 같은데 과장실에 창문은 없고 한풍기만 있고 재생 목록 누르시면 가격대별로 방 다 정렬을 해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시세에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 저랑 대표님이나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제 걸 보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